어? 너 가봐. 내 기회가 안 돼. 저거 거기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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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멈추 할까요? 아아... 멈추를... 멈추를... 멈추기 왕... 멈추를... 으 으 으 으 으 으 고맙습니다 알면 됐어 저기요 저 초면에 죄송하지만 그쪽 운동화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어라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거야? 지금 제 사정이 너무 급해서요 안 될까요? 부탁드려요 뭐하니 그쪽 사정이 몹시 급한 건 알겠는데 내 할 바 아니야 이봐요 그러지 말고 도와주세요 제가 곧 면접을 봐야 하거든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? 그쪽이 맘에 들어서 작업 거는 거 아니니까 예민하게 굴 거 없어 운동화는 꼭 돌려줘 급하다며 안 가?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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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영화 출근했냐? 가요 여기가 감사합니다.